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도 하루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시장은 역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면서 지수가 오늘도 약간 반등하면서 61일 처음으로 돌파를 나갔는데요. 아직은 좀 약하죠. 그렇지만 자꾸 올라가서 여러분의 계좌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미리 다 팔아버린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겠죠. 그게 무슨 얘기냐. 오늘도 역시 시장은 이렇게 하면서 좀 이제 전기차가 끝났다는 색으로 이제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전기차는 이제 끝났으니까 다 팔아야 된다. 글쎄 그럴까요. 저는 뭐 2017년부터 전기차는 영원한 테마다 그렇게 간 것이 지금 에코프로비염도 이렇게 많이 수익을 냈던 거고요. 또 여기서 자르지 않고 다시 매수해서 가는 자 이제 다시 또 오는데요. 에코프로비엄은 그동안에 화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에코프로비엄은 오늘 강하게 올라왔고요. 에코프로 역시 생산량을 늘리면서 이건 지주사잖아요. 그러면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특히 에코프로비엄은 그동안에 내부작업을 시작해서 화재와 내부작업을 해서 급락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참고 이겨내면서 다시 지금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지금 얼마 정도 올라왔나요. 바닥에서 지금 벌써 26%가 올랐죠. 한 30%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정확하게는 30% 정도 올라왔습니다. 자 바닥에서. 그러면서 이제 추세를 전환하고 나가는데요. 이제 잘 들고 가야 되겠죠. 이것이 주식인데 배터리 2차전지 왜 그러냐면 기업의 펀더멘털이라는 펀더멘터리인 업황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팔아버린다 그러면 큰 수익은 영원히 없죠. 차트로만 모든 걸 대항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들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다른 종목을 같이 한번 배터리 관련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벌이는지 보면 아직 끝난 게 아닌데 벌써 다 끝났다고 다 팔아야 된다고 이런 소리 들어갖고 혹시 다 잘라버린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오히려 제대로 된 투자를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어쨌건 차트가 모든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차트가 무너졌어 하더라도 기업의 펀더멘터리 살아있고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면 돈을 더 벌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냥 무너지질 않죠. 자 어쨌든 여기서 정별로 많이 가다가 여기서 꺾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LNF는 더 좋습니다. LNF는 오히려 그죠. 꺾었다가 오히려 다 올라와서 지금 전고점이 거의 다 갔죠. 그런데 이게 끝났다고 보기가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어떻게 들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대주전자재류도 응급식도 마찬가지죠. 지금 떨어졌다가 지금 추세전환하면서 나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직 펀더멘터리 살아있어서 이것을 얼마나 잘 들고 가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계좌. 주가 변도 그동안의 지수가 떨어지면서 너무 어려웠지만 이 지수가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죠. 상당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2000 지금 제가 할 때가 이때였는데요. 유튜브에서 여기 좀 위험한 자리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까지 들어와서 이제 드디어 추세를 돌파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돌파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아직은 뭐 추세전환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죠. 이렇듯 내부 추세선, 외부 추세선을 본다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부정적이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점점 커졌다. 이렇게 보시고요. 주식을 무조건 포기하고 뭐 아이오 뭐 자꾸만 어떤 사람들은 뭐 안 좋다 뭐 했다 했다. 전부 다 현금 확보해야 된다. 단타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보다는요. 기업이 펀더멘터리 살아있고 지수가 떨어져서 한번 이걸 보세요. 종합지수는 지금 8월달부터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그죠. 무려 1개월 2, 3, 4, 5, 6, 7, 8 8개월 동안 하락하는 동안에 과연 LNF는 어떻게 됐을까요? 8월달, 7월달인가요? 8월달부터입니다. LNF는 8월달부터, 작년에 8월달부터 어떻게 됐나요? 올라갔잖아요. 이게 바로 주도주라는 거예요. 주도주를 잘 모르니까 자꾸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주도주가 금방 끝나서 더 이상 안 갈 거다? 그리고 배터리는 이제 끝났다고? 다 팔아야 된다고요?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듣고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실제 수익이 커질 것을 다 놓쳐버린다는 거죠. 지금 여기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수익이 지금 얼마입니다. 지수는 거꾸로 떨어지기만 했는데 지금 얘가 뭐예요? 수익이 지금 얼마예요? 114%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펀더멘털을 봐야지 기업을 그냥 단순히 그냥 차트만 보고 뭐 다 끝났다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같이 봐야죠. 차트도 보고 펀더멘털도 보고 지수가 못 가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다 가고 있다. 또 대주전자들도 마찬가지죠. 한번 볼까요? 작년 8월 달부터 이건 무슨 일이 벌었어요? 역시 8월 달부터 얼마 올라갔습니까? 71%가 올라갔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8월 달부터 이미 추세는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금방 그래 끝났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펀더멘털하고 함께 봐야지 그냥 차트만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면 거기서 큰 수익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자. 제대로 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원칙이 있죠. 우리가 기본 원칙이라는 게 뭐예요? 정석으로 가는 기본 투자 원칙이 첫 번째가 뭘까요? 그죠? 예 그러면 기본적 분석이잖아요. 첫 번째가 기본적 분석. 그죠? 기본적 분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예 기술적 분석의 차트 분석 여기는 기본적 분석의 재무 분석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의 차트 분석 세 번째가 뭐예요? 심리적 분석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기본적 분석을 하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그죠? 내가 잘 샀으면 심리로 어떻게 이겨나가서 여기까지 흔들리지 않고 들고 갈 수 있냐에 따라서 계좌의 수익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무시하고 모르지 있죠. 이것도 무시하고 이것도 무시하고 이것만 한다고 그러면 돈을 엄청 벌까요? 우리는 그래서 융합을 해야 된다. 그죠? 퓨전이라는 얘기를 쓰죠. 퓨전 그죠? 누구요? 네 퓨전이라는 말을 쓰자요. 이게 바로 윌리엄 원일의 기본적 분석 캔슬림과 동시에 기술적 분석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들고 가서 텐벼거를 먹을 수 있느냐 또 아니면 얼마나 큰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 기본입니다. 이게 투자의 정석으로 가는 기본인데 기술적 분석만으로 하게 되면 이미 전기차는 다 팔아야 됩니다. 그죠? 여러 번 다 팔아야 되죠. 정비열에서 가서 정비열에서 가서 역배열로 나왔으니까 팔고요. 정비열에 가서 역배열로 나왔으니까 팔아야 되죠. 제가 얘기하는 정비열에 사서 역배열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런데 이걸 끝내 2017년부터 2월달부터 추천해서 이렇게 들고 온 사람은 지금 여기에 2500% 2800%가 갔었죠. 이렇게 2500% 약간 조정받고 다시 나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주식 투자예요. 좋은 주식을 어떻게 투자해서 어떻게 큰 수익을 누려서 여러분이 노후를 보장하는 행복한 투자를 하고 그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이것이지 모든 걸 차트로 당해서 무슨 그저 바닥에서 차트를 추천하면 다 가치준가요? 그것을 마치 신가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문가 그저 신가치 투자는 가치라는 게 뭐예요? 기본적 분석에서 수익가치 그저 그 다음에 자산가치 성장가치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것이 기본 원칙인 거예요. 기본을 모르고서 그저 차트로만 무슨 가치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건 엉터리라는 얘기죠. 잘못 알고 있는 잘못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기본적인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저 수익가치 어 퍼가 어떻게 되느냐 그죠? 기업의 수익이 주가에 비해서 저평가냐 아니냐 자산에 비해서 자산가치가 커지면 기업은 그죠? 자산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비싸냐 싸냐 그래서 PBR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을 가서 성장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를 보는 것이 RO이잖아요. 이 세 가지가 뭐예요? 기본인 겁니다. 기본 투자의 기본에서 재무 분석에 가는 기본입니다. 이걸 무시하고 뭐죠? 차트가 부실한 종목을 갖다가 차트에서 바닥이라고 그것을 신가치 투자다 또는 가치 투자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어쨌든 이 펀더멘터리 2차전지는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2000 지금 오늘도 발표한 것이 중국이 내연기관차 이제 생산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하겠다. 생산 중단 생산 중단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역시 2030년에 가면 생산 중단 합니다. 제네시스는 일단 내연기관차는 생산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면 지금 환경문제 때문에 가서 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죠 육상에는 차여 해상에는 배죠. 그럼 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IMO에서 IMO인가요? 네 IMO에서 뭘 하는 거죠 회사기구에서 일단 배에 대해서도 그 이제 전체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이제 내년부터는 규제가 이제 정상적으로 가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나라 LNG 가스배의 그 뭐죠 수주가 굉장히 커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펀더멘털이 어떻게 변할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트를 보고 그래서 어떻게 사서 내가 들고 가서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가서 수익을 누리느냐 이것이 정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원래 종목을 분석할 때 자 이게 업황이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펀더멘털이 좋아지는지 그걸 먼저 보는 거죠. 이런 거를 탑다운 방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죠. 업황을 보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을 보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그런 걸 다 분석하면서 차트를 보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보고서 매수하는 것이지 그걸 그래서 그걸 스크리닝이라고 그러죠. 스크리닝을 어떻게 잘해가지고 주식을 매수해서 수익을 크게 낼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재무 분석은 주가에 이미 반영됐으니까 볼 필요 없다. 그죠. 그래서 차트만 본다. 참 안타까운 것이 이런 거죠. BDI 같이 가족 돈을 갖다 몰빵을 해가지고 그죠. 여기서 사가지고 결국 얼마를 빠진 겁니까? 이 기업의 재무 분석을 보면 물론 이 업 업을 하고 있는 상황은 상당히 좋아요. 탈왕설비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수처리 시설 그죠. 그런 환경문제로다. 그런데 이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돈을 전혀 몰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걸 샀다가 어떤 일이 벌었어요. 90%의 손실 이거 여러분 감당하시기 쉽나요. 90%의 손실에다 정지가 됐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거기다가 재산을 갖다가 모두 몰빵한다? 아버지 돈 또 딸 돈까지 모두 다 몰빵을 한다? 참 안타깝죠. 잘 모르면 그죠. 내 재산에 에이 그 아직은 100만 원만 투자해보고 뭔가 이상하면 손절하지. 이래야 되는데 몰빵을 하기 때문에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종목이 좋다고 몰빵?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투자를 손실을 너무 크게 보고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주식 투자를 포기하는 상황이 가고요.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해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반도 뭘 하는 거죠?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분산을 하는 거잖아요. 분산.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500만 원을 해서 돈이 날라갔다고 그러자고요. 그럼 다음 좋은 종목을 아까 에코프로비엠을 500만 원 샀다면 여기서 손실을 갖다가 에코프로비엠에서 아까 100 얼마요? 수익을 보면으로써 전혀 손실을 안 나게 만들어 주잖아요. 이 기본 원리조차도 공부를 안 하고 그저 물방만 하면 돈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간다는 것은 절대 여러분들한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를 배웠을 때 투자가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고 수익이 커지는 건데 투자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욕심이 나서 빨리 가서 들어가서 저거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주식 투자라면 잘못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재무 분석에서 기본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기본. 그러니까 이 재무 분석에서 최소한 어떤 종목을 내가 왜 사야 되는지 이건 살 종목인지 아닌지 전도 분간할 수 있는 이 기본 지식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 그죠? 두 번째죠. 그러면 이제 차트 공부를 해야 되겠죠. 차트 공부를 해서 이것을 매수할 자리인지 아닌지 그걸 잘 모릅니다. 개인 대본의 투자자들은 급등 나가면 쫓아가서 매수해서 내일도 날아갈 것이라 생각해서 이걸 샀다가 떨어지고 나면 팔고 손절하고 또 또 쫓아가면 가려고 그러면 또 쫓아가서 사서 또 떨어지면 손절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돈을 너무 많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행동경제학에서 그죠? 기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리 분석을 배워서 그죠? 많은 책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인내심을 키울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 인내심이 생기는 것은 뭐가 할까요? 기업에 대한 분석 그죠? 기업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뭐죠? 두 번째는 뭐죠? 투자를 해본 경험치가 여러분을 인내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여러분이 인내심이 커지는 거지 기본적 분석도 못하고 경험치도 없어 투자에 대한 경험치가 없으니까 인내심을 발휘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이 기본을 여러분이 갖추셔야 되는 겁니다. 그 갖추지 않는다면 역시 오늘도 상당히 힘들었을 거고요. 투자가 점점 어렵다는 생각만 들고 내가 과연 이 투자에서 돈을 벌지 못 벌지 계속해서 의구심만 들어서 길게 가져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기본에 대한 정석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키워야 될 거고요. 어쨌든 오늘 2차전지가 가면서 또 하나가 리오프닝 종목들이 지금 가고 있죠. 뭐 3잎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그죠? 포켓몬빵 포켓몬빵이 이게 잘 나간다 그러면서 또 더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적이 리오프닝 종목들이 점점 커질 수 있어서 그죠? 3잎도 그렇고 3량 식품도 역시 이렇게 멋지게 나가면서 그죠? 수익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리오프닝 종목들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매수해서 어떤 방식으로 들고 갔을 때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를 하라. 저는 강조 또 강조합니다. 공부 없이 인내심 생기고 공부 없이 여러분의 수익이 커진다? 쉽지 않습니다. 참아내질 못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이겨냈을 때 비로소 그죠?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수익을 키워나가는 그래서 끊임없는 공부를 통해서 수익을 키워나가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면 반드시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돈을 버는 진정한 투자자가 되리라 저는 장담합니다. 자 오늘은 짧게 넘어 여기까지 방송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주식을 투자해야 될지 어떤 식의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투자로 부자되시기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기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